아 그 전에는 조금 저희 마마무를 되게 나이들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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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요? 아 맞네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제가 의상도 이렇게 좀 영하고 좀 나름 귀여우면서도 뭔가 여성스럽고 이런 거를 좀 어필을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비장의 무기라고 하면 이거 말씀하신 화사양이 말씀하신 거 외에도 좀 더 정말 걸그룹 같은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예쁘고 귀엽고 섹시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?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컨셉이 이제 정말 너무 영하게 이렇게 나왔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좀 반감을 좀 드시더라고요 아 마마무도 결국 뭐 걸그룹이구나 근데 저희도 걸그룹은 맞지만 이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렇게 나왔고 또 다른 행보를 갈 생각이 꼭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 결국은 마마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기대해주세요 화사양?